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우리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노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더 이상 율법적 종교생활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 기준으로 영적인 갈등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한 이후에 이 노마서 9장부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마서 8장에는 세 가지 영적해방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눌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평안과 참 확신을 가지고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해방 선언문은 노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또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또 노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고 확인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사함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오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또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노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오의 법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보호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노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면서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마서 9장에는 실천적인 메시지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동족 구원의 열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족 구원은 언약적인 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 소통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과정과 가문을 보금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지역과 또 237나라와 우총종조 보금화를 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 소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살리는 열망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정 9장에서 사도행정 9장에서 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죠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핍박자였는데 이 다메색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정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듣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룩의 역사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겠죠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일심전신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세상적이고 설원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9장 3절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바로 전에 노마서 8장 39절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동족 구원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도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불신 가정과 가문이 있다면 언약적인 한을 가지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믿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동족을 향한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2022년도 상반기에 가정과 가문 보그마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과 가문 보그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직장과 학원 보그마의 또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4월 15일에 금요기도회 때에 있을 우리 부활절 뮤지컬이고 또 5월 7일에 있을 우리 가족 초청 열린 음악회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월 15일 금요기도회 때에 있을 부활절 뮤지컬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거나 다녔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성도나 또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보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엠마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 뮤지컬을 보면서 낙심했던 종교인들이 다시금 보금으로 마음이 뜨겁게 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월 7일에 이 가족 초청 열린 음악회인은 완전 불신자를 데리고 와도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와서 음악회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날에는 특별히 단임 목사님께서 보금 메시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단임 목사님께서 영접 메시지를 하신다고 하면 영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우리 숨바 캠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단임 목사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영접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캡틴은 캡틴인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파워와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혼구원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시고 특별히 4월 15일과 5월 7일 그 디데이를 놓고 살리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최고의 축복을 먼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그리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추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과 함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믿음의 교윤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위와 같은 특권을 언급한 까닥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로를 먼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로의 참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특권과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놓쳤던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대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라는 참된 복음을 추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전달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라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참 감사가 나아지게 됩니다 물론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수업 내용에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업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이 복음 속에서 해분니 파워가 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해분니 미션이 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해분니 달란트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로가 오직인 것이고 그리스로의 유일성을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이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로 하는 참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언약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산증인으로 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이 축복 속에서 그 축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적 열정을 회복하면서 생명 살리는 도전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을 가지고 플렉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것은 자랑하거나 가시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벌어서 결국 자기 자랑 또 돈 자랑 성공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볼 때는 서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을 플렉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플렉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플렉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복음만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로가 최고의 가치임을 날마다 깨닫고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로만 자랑하고 그 그리스로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리는 그리스로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게 하시고 전도와 성교 속에 언약적인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